야아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라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바란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 속에 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로 내 영혼 속에 시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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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하집에 영원토록 걸으러다 할렐루, 할렐루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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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